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오르면서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와 배 등을 중심으로 한 과실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사과와 배의 가격 상승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 신고 금액을 경신하면서 연간 350억 달러의 FDI 유치 수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FDI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작년 조세 심판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이후 세율과 과세 표준 구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통해서 소통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올라가지만 코스닥이 갑자기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에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 상당히 좀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늘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상승 랠리를 달려가는데 제약바이오와 2차원 지주들의 힘을 못 쓰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 지키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현재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대 대장주죠. 2대 대장주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 두 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켜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코스피 쪽에서는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외국인의 매수세는 아직까지도 벌써 5천억 원 이상이 지금 현재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사랑은 아직까지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비했을 때 또 다른 거. 자, 그러면 반대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지금 생각보다 상황이 조금 안 좋죠. 자, 여기 봤을 때 이 코스닥의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9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900포인트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선을 딱 여기에다 걸치고서 그리고 다시금 아래 꼬리를 아주 살짝 주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샀다고 생각했던 개인들이 들어왔던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 제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던 2차전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소부장 있었죠. 소부장 관련 중에서도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복합 테마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지금 많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코스닥이 여전히 이렇게 지금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현재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제 나왔죠. 밤에 이 지표가 나오고 났더니 계속해가지고서는 미국도 혼조세에 들어갔지만 우리도 지금 혼조세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조업은 좋아요. 미국이 제조업이 좋다.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수출이 힘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든 우리가 택틱팔타는 즉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지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종목은 뭐냐? 결국은 딱 두 가지. 바로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차전지인데 지금 2차전지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의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은 제약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후장대형.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하고 조선. 여기가 아직까지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1분기에서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에서의 추이에 따라서 여기에 전체적인 지수의 변동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자리에서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다시 튀어오르고 있죠. 이걸 잠깐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 우선 여기서 보면 현재 삼성전자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아주 최애죠. 지금 현재. 이제 상당히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최근 들어서 한 5월의 일 즉 일주일 동안 정도의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추세를 따라 올라가고 있다. 즉 이만큼의 자금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집어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서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오늘 지금 해가지고서는 계속해가지고 2%, 3% 때에 계속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장주들이 2%에서 3% 이상 올라가는 날 이런 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많은 자금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생각보다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추세 채널 추세 선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지역을 이 존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꼬리 줬다가 지금 땡겨 올렸죠. 여기 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 여기에서 아래 꼬리를 주고 땡겨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는 알떡게든 조금씩 조금씩 구역구역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만큼은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HBM 너만 하는 게 아니다. 자 첫 번째 HBM 자 이거 해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서 3까지 지금 들어갔죠. 3에서 이제 4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16층 적층이 나옵니다. 16층 적층 16층 하는데 너만 16층 되냐? 삼성도 안 된다. 삼성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걸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너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바로 신규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땡겨 올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좀 버거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올라간 것들 중에서 좀 더 지켜볼 거. 한미반도체. 자 그동안 많은 분들 코스타그로우에서 많이 보셨죠? 한미반도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자리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4.92% 상당히 8%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 바로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 거래량이 만큼 들어와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거기에 비해서 3천당제 그동안 잘 갔었죠? 상한가도 여러 번 갔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확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의 조정이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오늘 일단 그래도 여전히 믿을 건 반도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가고 있고 그 이외에 코스닥에서 그동안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일에 있었던 이 제조업 지표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혼조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도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세가 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과 하이니스 한미 반도체까지 차트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1교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분석해보고 그중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들 공략해보면 좋을지 인사이트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위주의 뉴스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가져와주신 이슈들 어떤 머니 이슈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본방사수입니다. 잘 지켜보세요. 오늘의 투자스쿨 뉴스 자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 메모리 IT 그중에 특히 메모리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자 여기서 보면은 AI로 해가지고서 나오는 AI 방산 이야기 세 번째 자 급할 건 없다 자 여기에 금융, 금리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 보면은 자 바이오 제조 역시 세약바이오 빠지면 안 되죠. 자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여기에 미국이 압박에도 중국 메모리 3사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해가지고서는 자 10나노 기계 가지고 10나노 기계 가지고 3나노를 만든다. 3나노 공적을 한다. 아주 엄청난 노가다 중에 노가다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자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그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막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죠. 여기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자금 지원 자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혼이 나더라도 자 우리가 그러면 10나노짜리 장비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 그야말로 장비 가지고서는 인의 전술이 아니라 장의 전술 장비빨로 밀어붙이자 장비 숫자로 다 밀어붙이자 해가지고서 장의 전술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어떻게든 5나노까지 7나노까지 일단 완전히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5나노 나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3나노까지 가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아주 웃기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지난해보다도 90.3%나 많은 돈을 지금 설비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회사 이거 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사에 따르면 창신메모리, 양츠메모리, 그 다음에 후젠, 후젠진화 여기 얘네들 지금 뭐냐 하면은 원래 다 제재받은 애들이에요. 원래 다 제재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중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정부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서는 자 어떻게 됐느냐 10나노짜리 나노 장비를 무지막지하게 지금 사드리고 있죠. 자 이거 거의 중고로만 놔둘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드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10나노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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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서 자 이제 7나노까지는 완성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여기서 더 깎아가지고서는 뭐 한 3나노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자 기계가 망가지느냐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가 다 깎이느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여기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2나노 기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텔이 어디까지 갔냐 1.4나노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도끼 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들 지금부터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 지금부터 잘 고민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적군이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드론 엔진 소리 같은 특정 소리를 감지한다. 이게 뭐냐면요. 주로 잠수함 잠수함 같은 데에서 나오는 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잠수함에서는 보통 해군의 음탐사라고 있습니다. 음탐사 음탐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냐 소리 들어보고 이게 지금 돌고래인지 아니면은 적군의 잠수함인지 아니면은 저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구축함이나 다른 배인지 아니면 크루즈선인지 아니면은 고기 잡는 어선인지 이런 거 다 구분하는 사람을 음탐사라 그러죠. 이 음탐사의 기능을 누가 가지고 하느냐 이제 AI가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I가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럼 국방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들어가느냐 방산에서 AI가 들어가는 것 특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안에서 들어가고요 보안 자 보안에서 또 다시 어떤 게 들어가느냐 여기서 보안 관련된 것들 자 양자 암호 양자 암호나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터로 또 들어가요 양자로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AI로 해서 또 가는 것들 자 이게 로보틱스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랬죠. 로봇 관련주로도 연결이 되고 또 얘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나중에는 지휘통지 C4I까지도 연결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AI가 단순하게 가지고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IT라든가 자 그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IT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I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생활 가전 가전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니까 이제 국방에 이제 방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가냐 이제 또 산업에도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그래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 이 AI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AI 가속기 AI 액셀러레이터 자 가속기가 앞으로 더욱 더 쓰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사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급할 것보다 매가 된 파월 자 우리의 파월 의장님 매파가 됐죠. 그래가지고서는 덕분에 우리 헌율 아주 1350원대까지 막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했을 때 어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서 돈 벌 수 있겠네 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월에 PCE가 그래도 2.5%로 끝났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ISM 즉 제조업 지표 ISM도 어제도 확장으로 들어갔어요. 확장세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2022년 만에 즉 이래로 즉 2년 만에 ISM 제조업 지표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숫자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어 그러니까 뭐 경기도 살아나고 뭐 사람들 고용률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금리를 빨리 낮출 필요가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확인할게 라고 3월에 얘기했지만 3월에 알았어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일단 날짜 봐가지고 적당히 보고서 한번 금리 낮춰볼게 했는데 이 말을 또 지금 또 뒤집없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연준 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매가 비둘기가 되고 매파가 비둘기파가 된 사람 있고 비둘기가 매파가 된 사람도 있어요. 라팔 보스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자 여기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는 미국이 과연 6월달에 6월에 여기서 이제 과연 금리를 낮출 것이냐 금리 낮출 수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낮추려고 한다라고 시장에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희망회로를 돌려가면서 그래도 증시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갔다가 6월이 됐을 때 아직은 당분간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나 있어요. 3개월 3개월 간에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바로 6가죠. 6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6가가 정말 그 사이에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전부 다시금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말이 바뀌면 속았네 그러고서는 증시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 금융 우리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서 은행 그 다음에 증시 그 다음에 보험사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래가지고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봤을 때는 여기서는 금융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금 뭔가 좀 더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금융 즉히 이제 그 은행하고 증권사들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복병이 하나 있죠. 그 복병을 잘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복병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바이오 제조에 17조 7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들어가고 정부는 2조 1천억 원을 집어넣겠다. 자 어쨌든 바이오 제조 의약품 즉시 여기 보면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나오죠. 일반 신약이 아니라 신약 중에서 화학적 신약이 아니라 아니라 바이오 시밀라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하겠다. 무슨 얘기냐? CRO나 CRMO 같은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이런 회사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대량 생산이죠. 한마디로 이제 제약업계에 한마디로 파운드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약품이나 아니면은 배양물질들에 대한 그 레이시어 즉 비율을 딱 받아가지고서 그대로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배양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대규모로 배양을 해낸 다음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들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 다음 바이오 시밀라의 원조인 우리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지금부터 이걸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제 이거를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 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여기서 자 그럼 정부에서 일단은 우선 이만큼 내줄 테니까 돈은 너희들이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다 민간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초격차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R&D, 바이오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관련돼가지고서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자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소부장들이 있듯이 제작 바이오도 바이오도 소부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쪽 섹터를 이제 놀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머니 이슈 시간을 통해서 네 가지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관련된 이슈부터 AI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6월 금리와 원달러 환율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선정하고 그 테마에서 중요한 종목들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시간 통해서 테마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배워본 네 가지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테마로서 좀 더 들여다보면 좋을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나왔는 네 가지의 기사 뉴스를 봤을 때 각각에 대한 뉴스에 대한 섹터들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 AI의 방산, 금융의 바이오 자 반도체 소부장 AI, 그 다음에 금융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바로 바이오, CRO, CRMO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지켜볼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는 것 중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여기에 오늘의 이슈 역시 첫 번째 기사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의 메모리 3사는 설비 투자 90%를 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설비 투자를 90%를 늘렸다 이게 지금 얼마냐? 우리나라 전체의 그 R&D 예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보다 우리 우리 R&D보다 더 많아 야 그 예산보다 많은데 이걸 지금 전부 다 그 10나노 장비에다가 엄청나게 왕창 집어넣고 그래놓고서 또 다른 기술자라든가 사람 다른 그 인력들을 또 수입한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들을 또 데리고 갈 확률이 있다, 많이 있다 이렇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초격차가 결국은 늘 얘기하는 초격차라는 게 결국은 필요한데 초격차에서 필요한 거 첫 번째, CXL 반도체 자 이거 AI 관련된 거 자 여기에서 보통 이제 뉴로모픽으로 나오기도 하죠. 뉴로모픽, 자 뉴로모픽 반도체 이걸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한창 뜨고 있는 핫한 HBM 메모리 자 하이코 대형 메모리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로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리기판 자 이전에 말씀드렸죠? 임포저라고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글라스 임포저 관련된 종목들 네 번째 어쨌든 이 반도체 만드는 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히토류 아니면 여기에 히기게스 이런 건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 이 넷 중에서 어떤 거를 보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하나하나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머니모델로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삼성전자 마하원 AI 액셀러레이더 AI 가속기 자체적으로 주총회에서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발표했죠. 여기서 이게 바로 AI 가속기인데 AI 전용 전용입니다. 전용 가속기를 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얘는 저전력 이거로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이제 이번에 네이버에다가 들어가겠다 그랬죠. 예 여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마하원이 과연 2024년도 한 해 동안 해가지고 얼마나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성능이 받쳐졌을 때 성능이 받쳐준다면 받쳐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 있는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깊은 산업적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BM 메모리 현재 발전 가능성 자 여기에 대한 거 이게 두 가지가 두 번째가 이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그 반도체를 끌어왔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었는데 얘가 이제 대충 다 올라왔어요. 대충 다 대충 한 꼭대기까지 왔네 예 꼭대기 근처에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서는 마구마구 사고 있다.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HBM 메모리 HBM 메모리 GDDR하고 다르다고 제가 이미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GDDR 자 GDDR하고 HBM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자 우리의 이건희 고 회장님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스택업 해가지고서 수직으로 쌓는 거를 잡아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를 다 휘어잡을 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삼성에서는 왜 이런 스택업을 안하고 GDDR로 했느냐 요거는 뭐냐 바로 뭐냐 발열이라 그랬죠 발열 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었다 특히나 이것이 뭐냐 정밀 공정이 되면서 지금 3나노 5나노에서 3나노로 갔다가 2나노로 갔죠 여기서 지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인텔에 1.4나노 공정까지 가겠다 그랬는데 그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메모리조차도 발열 통제가 안됩니다 컨트롤이 안되는 상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닉스는 자체적으로 HBM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 스택업이에요 이게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기술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원칙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여기서 조금 밀렸다 라고 보시면은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HBM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자 HBM 메모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발열 열나요 열이 많이 나 이게 지금 메모리인지 헤어드라이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는데 이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요즘 컴퓨터 어느 정도 조립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게 펜으로 해가지고 공냉식으로 해가지고 공기로 식히는 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냉식 세상에 물 닿으면은 아주 큰일 나는 이 전자장비인 컴퓨터에다가 물 파이프가 들어가서 수냉식에 이런 시스템이 냉각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되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이게 CPU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에 나와있는 AI 가속기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거기에 붙은 메모리도 역시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죠 이것들이 GPU 기반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뭐냐 그래픽 카드 회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GPU 기반의 AI 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발열 관리가 안 돼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얘는 다른 방식으로 GPU 기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 HBM 메모리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가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니포인트 첫 번째 미국에서는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엔비디아 혼자 독주하다시피 했던 이 AI 가속기 액셀러레이러가 지금은 이제 BW200 블랙웰 200이 나왔죠 BW200 BW200이 나왔죠 그럼 이거에서 더 넘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애들은 노는 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도 지금 여기가 지금 뭐냐 오픈 AI 하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 Zip ChatGPT를 코파일럿이라 불러가지고 그걸로 만들고 있는 거 그 가운데 데이터 센터 하고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구급 알파벳 구급 얘네들도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제미니 제미나이를 지금 가지고서는 이제 또 이제 그 AI로 발전시키고 있는 거 이거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거 하는데 당연히 액셀러레이러 필요하죠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누가 있을까 메타 메타 플랫폼즈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옛날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나왔고 그 다음 XR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특히나 많이 개발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 또 누가 있을까요 아마존 아마존 얘네도 역시 지켜봐야 된다 지금 전부 다 티커로 적어놔서 그런데 얘네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사실은 뭐냐 엔비디아하고 전쟁이에요 얘하고 지금 젠슨 황 사장님하고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전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첫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또 끼어드는 거 특히 문제가 되는 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심화 방금도 그 기사로도 나왔지만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반도체 장비 장비에 대해 가지고서 금수 조치가 나왔어요 금수 조치 금수 조치가 나왔고 수출 금지죠 한마디로 거기다가 이제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가지 못한다 스크랩도 안 된다 고철로 해 가지고서는 편법으로 넣는 거 안 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지고 이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엔비디아 AMD 다음에 SMCI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컴퓨링 얘네들 다 타이완계죠 얘네들 얘네들이 과연 이게 중국이랑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게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되는 종목들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필럽틱스 요즘 팍팍 뜨죠 아주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자 이거 다음 두 번째 네오쌤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HBM 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필럽틱스 자 어젠가 그저께인가에서 상한가 나왔죠 자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오쌤 지금 가가지고서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는 종목 자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이 과연 다른 것인가 제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필럽틱스 온라인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인데 얘 복합테마라 그랬어요 복합테마 복합테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현재 유리기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포저 인터포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로 봤을 때 얘네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수직 상승했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청구점 넘어갔어 청구점을 넘어갔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지금 버겁죠 이틀 동안 해가지고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 자 그럼 여기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가려 그러면은 유리기판이 확실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그 다음에 얘가 정말로 나은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자 다음으로 이제 네오쌤 네오쌤이죠 CXL 장비 관련주 특히 삼성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삼성전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 오늘 여기서 급등을 했어요 13.76% 올라가 있는 자리 자 그럼 이렇게 되느냐 파동이 두 번 나왔는데 내가 갔다 그러면은 보통 얼마 내느냐 요즘 같은 경우 보통 세 번에서 네 번까지 파동이 나옵니다 파동이 아직까지 남은 파동이 있다 파동이 아직 남아있어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자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고 역시 아까도 거래량 받쳐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이 완전히 상당히 움직임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건 뭐냐 HBM 관련주로 갈 거니 아니면 CX에로 갈 거니 이 둘 중으로 하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결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제 HBM 하나 주고서는 여전히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이 추력을 가지고 더 갈 수 있다고 볼지 아니면 아니다 다음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다른 추력을 갈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머니 테마로는 반도체 소보장 관련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AI 가속기 시장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함께 미중 간의 경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 피롭틱스와 네오쌤을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HBM 쪽으로 갈지 CXL 쪽으로 갈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아무래도 HBM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두 종목 중에 전문가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보실까요 이거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단기로 보신다 그러면 그래도 먹기에는 HBM이 좀 더 낫습니다 단기로 먹기에는 HBM이 좀 더 나아요 여기서 일단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얘를 봤을 때 유리기판 HBM으로 봤을 때 얘는 아직까지도 갈 만한 게 있다 왜? 어쨌든 매출은 나오니까 매출 나오고 간다 그랬을 때 얼마 정도? 1분기에서 2분기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좀 더 볼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니오쌤 같은 경우 XCXL 반도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 주총회사만 나왔다 삼성전자 주총회사 삼전에 주총회사만 나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CXL 관련된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용을 썼어 신용 이게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갈 것인가 잘 지켜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저같이 3단계 분석 기본적, 기술적, 산업적 분석 세 가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말로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HBM 쪽을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CXL 쪽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삼박자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에 더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본격적으로 빨갛게 물들여볼 시간인데요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먼저 3월 20일 공략했던 A프로젠 어제 1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28%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날 공략했던 3일 제약 30%대 수익률로 저희가 9위익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8위에는 신흥 SEC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정 없이 달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던 종목이고요 2월 15일 공략했던 DSC인베스트먼트 VC 관련된 종목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KLAC가 32% 수익률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IK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대 장중의 상승률 나왔습니다 1월 17일 공략했던 로봇 관련 주자 RS 오토메이션 지난주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는 GST 1월 31일 이후로 공략해 오고 있습니다 8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고요 덕산테코피아 저희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창안가에 이어서 상승세도 잡아가고 있고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1월 9일 공략했던 N캠입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제와 오늘 모두 9%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적 수익률은 307%를 넘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들 수익률 탑10 종목들을 알아봤고요 오늘 만나볼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머니 한번 보도록 하죠 히든 머니 자 레저 리조트 놀자죠 모두가 좋아하는 놀자 호텔도 가야 되고 크루즈도 타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크루즈는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거 레저 리조트 이렇게 가지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도 놀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자 별이 5개였죠 아까 대규모 투자와 수익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가지고서 이제 레저 리조트가 상당히 지금 많이 수익이 악화됐고요 수익 악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가지고서는 또 어떻게 됐느냐 투자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규모 투자를 다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수익을 거두어가고 있는 회복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 포인트로서 봤을 때는 일단 대규모 호텔 리조트의 투자를 계속해가지고 지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재고를 통해서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충 감 잡으셨을 거예요 이미지 재고를 통한 고객 유치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제가 한번 몰아본 결과는 상당히 힘든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보시면 주봉차트입니다 주봉차트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여기서 자 2015년도 2013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갔다가 한번 크게 빠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냐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주봉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주봉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 엄청난 등락의 폭이 있었고 상당히 움직임이 힘든 종목 움직임이 힘든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절대 단타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기 십상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히든 머니 종목은요 레저 리조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히든 머니 종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정도 2시간 가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시황 분석해보고요 오늘 오후짱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까지 시황 짚어볼게요 자 먼저 중국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의 종합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은 그동안에 가지고서는 제조업지수가 어제 받쳐줬죠 그래서 올라갔고 지금 현재도 증시가 중국 증시는 오늘 2% 이상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자리에서 현재 여기에 다시금 이 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저항대를 넘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넘어가기 힘들다라는 거 이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다음에 심천 관련된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저항대죠 이 저항대에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금 해가지고 여기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지금 이 자리가 크게 땡겨진 걸 볼 수가 있죠 좀 땡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잡아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H지수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에서 다시금 조금 돌파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넘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 자리를 어떻게 넘어가려면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넘어가가지고 이 저항대를 넘어갔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좀 행운이 행운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지금 부동산이 움직여야 홍콩 증시가 움직이는 데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조업이 받쳐주면서 그래도 부동산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여지가 생겼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홍콩 증시도 조금은 저항대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 특히 여기 지금 갭 상승해 있는 걸 보시면은 그 강한 모습이 더 강하다 좀 더 나타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체인 대만의 가건지수 여기입니다 이거 다 지우고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를 맞춰가지고서도 조금 더 물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SMCI라든가 아니면은 AMD에서도 어쩌면은 물량을 좀 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다우전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지금 또 떨어졌죠 네 어제 혼조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증시가 다 떨어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0.6% 정도 빠졌죠 이 자리 즉 다우 4만 지수 4만 포인트를 어떻게든 넘겨야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아직까지 4만 포인트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 일단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우가 다우 30죠 다우 30개의 아주 각 섹터별 주요 종목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낸 지수고 이것들은 그냥 뭐냐 각각의 지수 각각의 시가를 총합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지수예요 시가 총합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합쳤을 때 4만 달러가 넘어간 즉 4만 달러가 넘어간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39,566달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30개 종목들의 그 시가를 지금 현재 합친 지수가 요건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얘가 했을 때 전체적인 섹터 즉 미국 경제 전체가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나스닥은 어떻게 되느냐 나스닥 지금 현재 나스닥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스닥 자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에서 다시금 정체가 돼 있다 여기가 정체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좀 당겨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 가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P500 아까 다우 따라가지고서는 둘이 합쳐졌는데 이 자리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미 자 이렇게 가는 이 추세에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막혔는데 이 막힌 거를 어떻게 뚫어줄 것인가 여기를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 역시 오늘은 그래도 여기서 지금 튀어 오른 거가 나왔죠 여기에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 나온 게 오른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좀 버텨주는 건데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조업의 동향 자체가 미국과 중국 증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 시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내장 마감 전략도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마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오후장에 들어왔을 때 더욱더 이 움직임이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물량을 많이 뺏겼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특히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절대 물량을 뺏기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했을 때 그동안의 저가로 해가지고서 되었던 것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향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특히 게임, 엔터, 그 다음에 화장품 이쪽을 한번 더 지켜보시고 그 중에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서 튀어오르는 새로운 신흥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중국향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엔터와 게임 플랫폼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흔들리는 증시를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서는 반도체 소부장과 방산 AI, 금융과 바이오, CR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자세한 강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레저 리포트 관련 종목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